이 방법이 그 여러분들의 그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게 합니다. 10월의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것 놓치시면 안되겠죠. 바로 그 10월의 마지막 날 밤에 붉은색 계열의 그 수건을 그 베개에 깔고 주무시는 겁니다. 이 방법이 또 강력하게 그 돈복을 불러오는 그 풍수적인 의식이 되어줍니다. 이때 베개 위에 깔아주는 그 붉은색 그 수건은 강력한 그 불의 기운을 그 상징을 합니다. 재물운과 또 행운을 불러들이는 그 강력한 또 색상이 되어줍니다. 하루의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그 기운을 준비하는 그 공간인 그 침실에서 우리가 또 베개에 이렇게 붉은 수건을 그 깔아주게 되면 불의 기운이 그 잠자는 동안 또 우리 몸에 스며들게 됩니다. 금전운이 더욱 강하게 또 활성화되는 그 조건이 됩니다. 이런 그 풍수행위는 또 재물운의 그 흐름을 강화시킬 것입니다. 또 집안의 그 돈복을 또 단단히 지켜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음력초하루가 시작이 됩니다. 음력초하루의 의미는 그 새로운 기운이 그 시작되는 날이죠. 이 시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붉은색 수건을 그 베개에 깔고 자게 되면 오훈 그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이 그 새로운 기운과 또 결합을 합니다. 특히 그 금은 밤과 또 초하루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음의 에너지가 또 양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중요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. 이때 그 불의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집안의 금전적 기회를 그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적극적인 그 풍수 방법이 되어주는 것이죠. 우리가 붉은 수건을 이렇게 그 베개에 깔고 자는 이런 의식은 재물운의 그 통로까지 또 열어주게 됩니다. 또 다음 날 시작되는 그 음력초하루의 그 돈복을 더욱 활력있게 또 만들어줍니다. 우리는 그 비록 잠을 자지만은 그 잠자는 동안에 이 금전운의 그 기운을 더욱 집중시킵니다. 이런 결과로 또 새로운 그 시작을 준비하는 그 초하루의 그 기운까지 가볍게 또 신선하게 또 유입시킨다는 것이죠. 우리가 또 간단하게 그 10월의 마지막 날 밤에 할 수 있는 그 풍수적인 또 실천이 되어줍니다. 동시에 그 금전운을 또 강하게 그 끌어당기는 또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멋진 풍수적인 행위가 됩니다.